호날두의 발언이 현재 한국에 대한 혐오가 아닌지 팬들 사이에서 감논을 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2023년 5월 23일 포르투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매우 편협하며 유감스러운 나라라고 표현하며 한국 대표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포르투갈 기자의 카타르 월드컵에서 제일 기억에 남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라는 질문의 답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축구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호날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빠르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호날두의 발언이 그의 승부욕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스포츠맨십이 부족하며 한 국가만을 혐오하는 인간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지역 언론 레코드와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지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